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 12년이 되었고요. 약 70여개의 부동산을 사고팔고를 경험했습니다. 2019년에 쫄딱 망한 경매라는 책을 공동 출간했고요. 2020년에는 아파트, 빌라, 지식산업센터, 상가, 토지투자에 대한 각기 다른 공략법을 녹여낸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라는 책을 단독으로 출간했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전문 법인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집쌤TV를 통해 경매 노하우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월급쟁이로 10년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300시간 일한 적도 있어요. 주 6일은 기본이고 주 7일 동안 근무하기도 했죠. 그때는 같이 사는 가족 얼굴도 거의 못 보고 집에 오면 쓰러져 잠만 잤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지고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다 경매를 만나서 시간 날 때마다 공부하고 임장하면서 투자금 500만원으로 첫 낙차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투자가 시작됐죠. 그리고 5년 만인 2015년에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현재는 경제적 자유인으로 살고 있죠.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와이프와 함께하고 평일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은 망설임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12년이 걸렸는데요. 긴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8시간 만에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투자하면서 알게 된 것, 겪었던 많은 것들을 압축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이 과정을 들으시면 저보다 빠른 시간 내에 퇴사하시고 평생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은 인생의 변화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은 부동산 경매 투자의 최적의 시기입니다. 역대급 고금리로 인해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고 낙찰가율도 70에서 80%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어요. 이런 기회의 장은 결코 길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역대급 상승장을 놓치시고 내 집 마련을 못하셨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회도 준비된 자만이 얻을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부하시면 2년 후, 4년 후에는 큰 수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요 한 가지 법만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민법, 민사집행법, 주인법, 상인법 등 여러 법령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아셔야 하고 관련된 판례와 실무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매 기초강의가 점차 간소해지고 있어요. 최소한의 것만 알려주는 추세더라고요. 어려운 이론강의는 필요 없고 간단한 권리 분석만 배우면 투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사고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12년 동안 경매를 하면서 만났던 분들의 사고 사례를 보면요 단순 권리 분석만 하고 위험요소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한 채 쉽게 실전에 뛰어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매 기초강의에서 조금만 더 깊이 가르쳐 줬더라면 종잣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심지어 최근 바뀐 법을 모르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강의를 만들고 싶었고 각 상황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PPT 400페이지가 넘는 교과서 같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명도 같은 부분은 실제 많은 경험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서 누구나 따라만 하면 두려운 명도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냈죠. 기초와 중급기가 합쳐진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타 경매 기초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실전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낙찰도 중요하지만 한 번만 실수해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라도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실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PT 400페이지 분량이 넘는 경매 강의 자료와 15종의 명도 관련 서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 16만원 상당의 유료 경매정보업체 2개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1년권을 50% 할인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강의 결제 후에 3개월까지 경매 물건분석 피드백 2회 그리고 직접 낙찰받으신 물건에 명도 코멘트 지원 1회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경매라는 도구는요. 한 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후에는 명확한 권리 분석, 공적 정보 해석, 배당하는 법 등을 통해 탄탄한 경매 기초를 쌓게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도 방법, 인터넷을 활용한 손품 방법, 현장 조사 방법, 관리소 상대하는 방법 같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한 기술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튼튼한 투자 도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 강의를 검증해주셨고 경매 낙차를 받으면서 삶의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경매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 소액 투자를 원하시는 분 은퇴 이후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론은 조금 알고 있지만 경험이 없으신 분 경매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구할 수 있는 고매 기초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적립하는지 경매 기초를 했고